오늘 포켓몬 카드 신상 까봅니다. 강화학장팩 5탄입니다. 크림슨 헤이즈. 앞에 다투곰이 그려져 있습니다. 바로 까봅니다. 크림슨 헤이즈. 지금부터 한 팩씩 까보겠습니다. 한글판은 이번 달에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 팩씩 갑니다. 초연몽 홀로카드. 세류. 이게 트레이너 서포트 SR 중에 메인 카드 중에 하나입니다. 수전도 나오죠. 잔만보. 럭키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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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모. 으꼬치. AR 떴습니다. 으꼬치. 찌리베리. 찌리베리. 떴습니다. 피오네. 우렁찬 꼬리. EX입니다. 고대 포켓몬이죠. 프린의 고대 포켓몬. 우렁찬 꼬리. EX. 굽이치는 물결. 홀로카드. 데코파스. 부사이저 수련. 요거 뽑아야 됩니다. 메인 트레이너스 여캐. 나인테일. 이브이. 떴습니다. 코터스. 거북이죠. 옆에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코터스 AR. 떴습니다. 개굴린자 EX 테라스탈입니다. 개굴린자. 썬더. 전설의 전기세. 홀로카드. 떴습니다. 큰거 떴습니다. 트레이너스 같은데요. 대박 떴습니다. 메인 포켓몬 떴네요. 수련 SR 떴습니다. 메인 여캐. SAR은 아니지만 그래도 낫배드 SR 떴습니다. 수련. 트레이너스 서포트 SR 떴습니다. 리피아. 1판은 레어카드 한장 더 나올 수 있습니다. EV 떴습니다. 메인 포켓몬이죠. 다투곰 떴습니다. 다투곰. 붉은달 EX입니다. 머리에 붉은달. 보름달처럼 생긴게 박혀 있습니다. 리피아. 리피아. 히히 카디. 아리아돌스. 사운드 홀로카드 피오네 세류 모르페코 글래시아 러브로스 홀로카드 떴습니다 AR 중에 EV가 가장 좋죠 굉장히 귀엽네요 AR 에이스 스펙카드 떴습니다 도장 떴네요 스탬프 엄페어 스탬프입니다 엄페어 스탬프 빨간 도장과 녹색 도장이 있습니다 엄페어 스탬프 에이스 스펙카드 박스당 한장씩 나옵니다 떴습니다 마그카르고 EX 테라스탈입니다 으구지 이보이 러브볼 하트가 그려져 있습니다 오엽 리피아 위위 라스트패 라스트패 무쇠 입새 홀로카드 미래 포켓몬이죠 메인 트레이너 서포트 카드 뽑았네요 끝 사포트 고르 티돌